1,400, 1,500 정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돼서 더 돌았어요. 그게 너무 좋아요. 이걸 어떻게 누구한테 광고를 낼 수도 없고 자랑을 할 수도 없고 너무 잘 됐어요. 오늘 이 기회에 자랑 좀 할게요. 안녕하세요. 수타마스터 김희정입니다. 수타마스터 김희정입니다. 사실은 처음에 네트워크를 만난 게 H4를 만났는데요. H4에서 쓰던 물건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했고요. 그 회사에서 만드는 화장품도 한국 콜마에서 만들었고 에터미도 한국 콜마에서 만드는데 제가 쓰던 비비크림이 48,000원. 그런데 에터미 비비크림이 8,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어딨어. 뭔가가 다를 거야. 그리고 손등에 발라봤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 두 회사의 차이가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정도면 누구한테 말해도 욕먹지는 않겠네. 그리고 갔던 게 원자력연구원의 세미나장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을 땐 월말에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사야 했고 월말을 맞추느라고 너무 힘이 들었던 그 기억. 어려운 상황에서 매월 매월 맞추는 게 저한테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랬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월말이 없다라는 세상. 그래서 지금도 그 부분이 굉장히 좋고 부담없이 일을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그 부분 매력 있는 것 같아요. 힘든 거 있었죠. 처음에 다른 타 네트워크에서 이쪽으로 왔을 때 그쪽을 탈퇴하고 왔는데 저한테는 7년 동안의 타 네트워크의 생활을 완전히 접고 제로에서 시작하는 그 용기가 정말 안 났죠. 그때 아이들이 둘 다 대학생이었어요. 4학년, 2학년. 그 아이들을 놓고 제가 제로에 수입해서 에터미를 시작한다는 건 가정으로서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었죠. 그런데 제 목표를 확실하게 잡았어요. 3개월 안에 그 회사에서 버는 돈을 여기서도 벌 수 있도록 내가 띄워봐야지. 그래서 2개월하고 보름 만에 제가 1월 달에 시작해서 3월 15일 날 첫 판매사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30회의 판매사를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유지를 했으니까요.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딸 둘이에요. 예전을 생각해보면 부모님께 참 감사했는데 제 아이들은 엄마, 아빠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부끄럽지 않는 엄마 그리고 우리 큰딸 진짜로 엄마에 대한 책임감을 특히 더 많이 느끼고 있는데 우리 두 딸이 부모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좀 덜 느끼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셋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셋이서 각자 잘 살자. 네, 아마 그 셋이서 잘 살자 중에 저는 아마 애터미를 통해서 잘 살 것 같아요. 제가 제일 걱정이 없어요. 솔직히 그게 너무 좋아요. 큰 딸이 지금 외국 항공사의 승무원으로 있고 작은 딸은 설계인으로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두 딸이 밖에 나가서 지금 다 각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혼자서 집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엄마가 일이 있고 또 일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서 풍족하게 살고 있고 또 가끔씩 용돈도 주고 원하는 것들을 해주는 그런 상태의 엄마. 이런 강의도요. 우리 엄마가 저런 걸 해? 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모습 보이는 것도 아이들한테는 말은 안 하지만 되게 뿌듯한가 봐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엄마의 모습 보여주고 싶고요. 진짜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 세상에 안 어려운 일이 어디 있어요? 피해서 도망가면 그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는데요. 제품 좋죠? 가격 좋죠? 그리고 모든 것 받쳐주죠? 성공 안 할 사람 없어요. 결국은 나 하나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타 네트워크 했을 때 지금 에터미를 했을 때 똑같은 에너지로 했어요. 그런데 이 에너지가 훨씬 더 효율적이었어요. 제가 티코에서 아토스에서 모닝에서 프라이드에서 아반떼에서 그랜저를 타고 있는 제 모습을 그게 아무것도 아니죠. 보통 사람들한테는. 그랜저가 뭐가 그렇게 크다고요? 수입차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건요. 제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한 단계씩 올라왔다라는 그 보람 하나로 살고 있어요. 그걸 알려주고 싶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그래서 진심으로 한 단계씩 올라가자고요. 널뛰지 마시라고요. 정말 답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손잡고 같이 가고 싶어요. 꼭 될 거예요. 왜냐하면 도구가 저랑 같은 거잖아요. 저는 예전부터 꿈 리스트 100가지를 썼어요. 제 꿈 리스트 중에서 지금 52가지를 이루었어요. 저는 그 꿈 리스트를 타 네트워크 회사에서 쓰기를 시작을 했고 이룬 거는 에터미에서 이루었어요. 그중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아이들 공부였던 것 같아요. 애들이 원하는 거를 먼저 해주는 거 그거는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놓칠까 봐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데 집중을 했고 그리고 직장을 갈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준 제가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했던 게 제 안식처였어요. 친정 도움 하나도 주의의 도움 하나도 안 받고 오로지 제 힘으로 여기까지 왔고 지혜 단칸방에서 지상으로 지상에서 상가주택으로 상가주택에서 이제 아파트 분당에 정말 세상에서 제일 넓은 집이에요. 24평이에요.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요. 요새 저랑 똑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 싱글 맘들에 대한 그리고 그 자녀들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즘 리더스 클럽에 있는 싱글 맘들 자주 만나요. 그래서 리더스 클럽의 싱글 맘들하고 얘기했어요. 우리 꿈꾸자고. 우리 겪었잖아. 겪어봤으니까 그들의 어려움을 더 알잖아. 우리 싱글 맘들의 어떤 희망이 되자고. 제일 중요한 게 관계예요. 그래서 상처를 되게 많이 받고요. 말 한마디에도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네트워크 할 때 되게 힘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어저께 누군가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편지를 많이 써주라고. 손편지는 붕대 같은 거라고.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상처가 났을 때 막아주는 붕대 같은 게 손편지라고. 그래서 문자나 이모티콘 날리지 말고 손편지 써주는 그런 스폰서가 되고 싶어요. 요새 헤어 프로틴 에센스에 푹 빠졌어요. 처음에는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쓰면 쓸수록 머릿결도 좋아지지만 그 자연 향에 너무 푹 빠졌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누구든지 방문할 때 헤어 프로틴 에센스를 선물을 해요. 그러면서 꼭 설명을 덧붙이죠. 이거 향수 대신 써. 바람이 날릴 때마다 그 향이 누구한텐가 갈 거야. 이렇게 하고 주는데요. 더 좋은 건 가격도 또 너무 착해요. 부담 없는 가격으로 선물할 수 있어요. 나에게 애터미는 나눕니다. 애터미를 만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재능 기부도 하고 싶고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경제적으로도 도와드리고 싶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건 애터미를 나눠야죠. 그러면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고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겠죠. 안녕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